ㄹㄹㄹㄱ ㄹㄹㄹㅇㄹㅇㄹㅇㄹㄹㄹㄹㄹㄹㄹㄹㄹㄱ 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ㅇㄹ ㄹㄹㄹㄹㅇㅂㄹㄹㄷㄹㄹㅇㄹㄹㅇㄹㅇㄹㄹㄹㄹㄹㄹㄹㅇㄹㄹㅇㄹ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티비티스타TV 학교의 chic사이러лед 첫번째 여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우는 해조손님의 해조손님의 온리 다크로 승리하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혹시 해조선님 이거 기회 몇 번입니까 에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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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션 에헴 내 거친 생과과 불안한 눈빛과 한 번 한 번 더 기회가 있는거지 이번 실패에도 한 번 더 가능한거죠 자 그러면은 원질럿은 가능하잖아 아 원질럿 딱 아 이게 되나 모르겠다 아니면은 애초에 애초에 좀 그냥 그거 할거 그랬나 캐논을 좀 지을거 그랬나 차라리 사내방이 그 그거면 좋은데 투게이트면은 애초에 그냥 원질럿 뽑고 캐논을 도배하면서 전진다크 해가지고 게임 끝낼텐데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될까 어떻게 괴롭혀야될까 아 이게 맞아 아 잠깐만 나 진짜 이거 고민돼 이게 맞나 여러분들 어허 다크를 어떻게 가야되지 호로루 호로루루루루루루 안녕 카카루 갑니다 일단은 정차 못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웬만해서 질렀더라고 찌르기 잘 안하거든요 요즘에는 다크가 더 먼저 나올 수도 있어 최대한 질러 빨리 뽑아 그리고 바로 코어 짓고 스티크 올리고 그리고 바로 코어 짓고 스티크 올리고 최대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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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최대한 빨리 어디갔어? 입구 어디야? 여기가 있구나 아 아 지금 두 개 있는 거야 아 아 이걸 막 저취한다고 사냅하다고 정찰 안되는거 같은데 차라리 그냥 빨리 다크까지 정찰도 하지마 제발 아 이게 될 수도 있어 진짜 그냥 생다크를 갔는데 사내방이 대처를 못할 수도 있어 리얼로 정말 아 버그 썼어 양아치네 게임 양아치처럼 하시네요 게임 양아치처럼 하시네요 어? 다들 키고 계신데? 선생님 어 잠깐만 파크야 저거? 파크야 저거?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다크면 다크로 왔고 캐논을 지을 때가 아닌 것 같아 나는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? 그냥 다크로 시작해서 다크로 끝내자 어쩔 수 없다 이거 안녕 가카로 다크로 시작해서 다크로 끝 방법은 그거다 일단 다크 아 파일론이 한계라는거 분명 밖에 건물이 있을거 말이지 그럼 내 생각은 일단 다크를 하나 찍고 보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두번째 다크를 그냥 입구로 막는거야 그게 최선인거 같아 빨리 가 파일론이 한계였나 수상한데 그지 어 깜짝이야 이게 왜 하얘다 닫힌줄 알았잖아 개발 이제 캐노티네 여유있어 어어? 온다 잠깐만 형님 진짜로 모날? 이거? 와요? 리마 와요? 다크자라 야 다크자라 야 엘리저 가 폴브 나가 빨리 사방팔방 나가 빨리 간다아아아 어? 다크 못들어오네 어 이거 못들어오네 어 님들아 이거 못들어오네요 못들어오네 대박이다 야 못들어온다 얘들아 못들어온다 못들어와 못들어와 못들어오어 못들어왔어 못들어왔어 아하핰 못들어왔어 됐다!!! 가자!!!!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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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쩔어 쫒아가 쫒아 재승 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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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다아 아아아아아아 아 나 타크까지 와가지고 이거 못막는줄 알았는데 와 타크는 못들어왔어 드라곤만 들어왔어 진짜로 으하하하 헬했다아 가자아 별풍선 100개 어 어 뭐야 비볐어 미친놈 와와 들어와 씨 들어와 들어왔게 있다 엘리드에여 그러다가 어 어 으악 나 뭐해 어 잠깐만 화면 늦췄어 어 어 나 뭐해 어 잠깐만 화면 늦췄어 다크 건물 여기있다 다크 건물 여기있다 다크 건물 여기있다 다크 안오고있죠 여기 캐논이 있네 다크 건물있거든 침착합시다 이거 풀오브도 많으니까 이게 어려워 그냥 다크를 쓰는게 나을 것 같아 캐논 지을 돈이 없어 넥서스 짓고 여기다 다크를 입고 막으면 되잖아 그치 그럼 어차피 못들어오지 넥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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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하우스 뭔가 넥마 넥마 다리얼을 위하여 넥마 오케 오케 캐논 딱 지으면 되거든 여기다가 포즈 없네 정작도 짓고 캐논 지으면 되 넥마 제라시쿨이 조타 뭔가 제라시쿨이다 기다렸노라 아그리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겼다 네? 어 어... 아래... 끝났으면 나가던가 그거 물어보고 있어 아 왜 물지? 수상한데 이거 계속하려고 하는거 같은데 아니! 리플 보세요 그걸 왜 집착을... 아니 그게 왜 개새끼야 야 이 개새끼야 그게 왜 개새끼야 이 시발 야 이 미친놈인가봐 아니 지가 나가서 리플레이 쳐보면 되지 그걸 왜 개새끼라고 하고 나가요 아니 이게 왜 개새끼리잖아 아니 지가 리플레이 나가서 보면 되지 그거를 저 주의 치아 하하! 하하!!! 오하!! 하하! 패북감이면 저 알려주세요 패북 많이 봐 이러시네요 패북감인데 제가 진짜 귀여운 목소리를 쭈발해달라고 하는데 진짜 쭈발하는 기계도 아니고 그만 시키세요!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스 천원 후원 감사하구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